이집트는 과학적 기술, 청양기술에 의한 건축의 기법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료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를 깎고 다듬어서 가구식 짜맞춰서 만드는 기법들 또 하나는 이게 날씨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스, 로마하고 좀 달리 무상식주의 지역입니다 장식을 하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다 피라미드 형식이 늘 똑같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일반 정지자께서는 피라미드 하면 삼각형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마스타바라는 이름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덤인데요 옛날에 어릴 때 피라미드 안에 어느 시점에다가 우유를 넣으면 썩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건축학적으로 혹시 그거 풀어줄 수 있습니까? 제가 환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분묘 앞에 보면 망자가 외로우시니까 동좌석도 놓고 그렇죠 동좌석도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장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게 스핑크시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시간 오늘의 시선 오늘의 시선 시간 오늘은 제주대학교 건축학부의 김태일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주 만에 만나는 사이 지난 4주 그러니까 두 달간에 걸쳐서 로마와 그리스 건축 이야기를 저희가 또 나눠봤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참 놀랐던 것이 아 야 이 로마 그리스 시대의 건축 그 문화가 지금의 우리 삶에까지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끼면서 다시 한 번 새삼 놀라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뭘로 놀래켜주실 건가요?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수님 말씀하신 그리스 로마는 유럽의 정신 문화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리스 로마의 신화 이야기뿐만 아니고 또 건축 양식 또 건축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것들이 많이 접목이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 속의 건축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서양 건축 중에 하나가 이집트 건축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아마 이집트요? 네 파라오의 나라 맞습니다 파라오의 나라 파라오에 대한 말씀도 드리려고 하는데 파라오의 나라인데 그 파라오를 지지해주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반이 바로 건축이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건축이라는 게 참 권위를 상징하는 데 아주 유용하잖아요 파라오를 위한 건축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집트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다 뭐 이집트하면 당연히 피라미드가 먼저 떠오르고 네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는 죽은 자를 위한 집 즉 다시 말해서 파라오라는 게 결국 신을, 화신이거든요 왕이지만 왕이지만 인간으로서 태양신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신의 대신해서 통치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태양의 아들인 거죠 태양의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사람의 집을 지어준 게 바로 피라미터라고 보시면 굉장히 이해하시기 좋을 겁니다 죽은 자의 집인데 언젠가는 살아올 것이기 때문에 아 진짜 이해를 그렇게 하면 좀 쉽겠군요 근데 이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집트 건축을 오늘 화두로 꺼낸 목적 중에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접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관심 없이 지나다 보면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 알고 보면 그 자체가 배가 되는 게 중에 하나가 아니 잠시만요 영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집트 건축을 많이 접하게 된다고요? 그럼요 그 대표적인 게 영화지 않습니까? 영화요? 네 영화 중에 우리 연세에 좀 지극히 드신 분 같으면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단체로 영화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배너 배너? 네 배너가 있고요 뭐 쉽게 뭐 이런 영화가 있는데 배너에 보면 전부 다 이집트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로마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집트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최근에 보신 것 중에 혹시 미라 아 예 그거는 저도 봤죠 배너는 1962년 영화니까 우리 청취자께서 운전하신 젊은 운전사시라면 잘 모르시겠지만 그 미라 같은 경우는 뭐 최근의 영화니까요 미라 1, 2 같은 경우에는 미라의 영화를 보면서 이게 이집트의 건축을 막 그냥 고스란히 보는 거죠 근데 미라에 보시면 미라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혼불멸의 사상 아 언젠가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파라오라는 태양의 아들이 네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몸은 죽었지만 그러니까 몸은 죽었지만 그러니까 육신은 죽고 병들고 죽었지만 그러니까 사라졌지만 사라진 건 아니죠 죽었지만 영혼은 불멸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몸만 잘 가지고 있으면 신체만 잘 가지고 있으면 돌아온다 예예 라고 하는 게 영혼불멸의 사상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라를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은 기술들이 이집트에 있었던 것이죠 예 아우죠 미라 만들기 위해서 내장 빼내는 거다거나 이렇게 제거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어디 박물관 가서 본 적도 있었는데 이집트가 사실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잖아요 나일강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니까 그 지역과 좀 연계된 그 문명이 발달하면서 나타났던 것이 이집트의 문화이고 또 그 안에서 또 건축의 문화가 나타나기도 했던 것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역사가 굉장히 길어서 시대별로도 사실 다 똑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집트의 역사는 기원전이죠 기원전 한 3천 년? 3천 년 3천 2백 년인가요? 3천 년 정도까지 넘어가니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한 세 개의 기관으로 나누는 게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고왕조 고왕조 시대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고왕조 시대는 기원전 3천 2백 년에서 2천 1백 년 정도 무지하게 긴 시간인 거죠 상상하기도 힘든 기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왕조 중왕조는 2100년에서부터 1580년대 기원전 그 다음에 이제 신왕조 비교적 가까운 왕조라고 해서 신왕조로 이론을 붙였는데 그게 이제 1500년에서 1580년에서 520년 기원전 525년이니까요 각각의 왕조가 거의 1100년 이상을 유지해왔던 오래된 문명 국가였다 대단한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가 G20도 못 들어가는가요? 지금과 사실 예전의 국력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왕조가 지배를 했던 곳이 이집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혹은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잘 활용한 건축물들이 아마 발달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거든요 궁금한 게 이집트 건축의 특징을 한번 짚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집트 건축의 특징이라 그러면 굉장히 측량 기술이 발달된 과학적 건축으로 적용된 건축물을 구축했다 측량 기술이 발달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나일강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프라테스강, 나일강, 그 다음에 황하 이 문명의 발상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일강은 다 아시는 것처럼 범람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배우셨죠 그 유명한 비옥진 토지가 확보되는 범람하면서 비옥한 농경지를 만들었지만 이게 소유 구분이 애매한 거죠 범람 될 때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 별을 중심으로 해서 관측을 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된 것이죠 별을 이용해서 그래서 측량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고 그 발달된 기술은 고스란히 경작지의 소유 구분도 적용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대한 건축물들을 짓는데 적용이 됐던 게 바로 이지대 건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저도 얼핏 얘기 듣기로는 피라미드가 수없이 많은 돌을 거대한 돌을 쌓아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도 똑같고 한 칸의 높이도 똑같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졌다는 심지어는 이게 동서남북의 방위 각도도 그렇고요 그 대표적인 게 기제라는 이집트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게 기제에 있는 피라미트인데요 저희 때는 기자의 피라미드라고 배웠었는데 기제로 갑니까? 맞습니다 저는 처음 배울 때 기자를 해서 기자로 사람 이름인가 했다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명 이름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관광지에 자주 가시면 이집트 관광지의 대표적인 게 기제라는 우리가 잘 아는 스핑크스가 있고 하는 그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가 대표적으로 동서남북의 방향이 쫙하게 일치되고 과학적으로 청량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런 것들이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순수하게 벽돌 같은 큰 돌들을 굉장히 잘 다루어서 통도를 크게 다루는 기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는 아치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기법을 적용한 거라 그러면 로마의 기술이 그렇다 그러면 이집트는 과학적 기술 청량 기술에 의한 건축의 기법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료에 있어서도 굉장히 돌을 깎고 다듬어서 이렇게 가구식 짜맞추어서 만드는 기법들 이런 것들이 가장 특징입니다 지금도 그런 피라미드 건설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거중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위를 설정하는 청량 기술의 정교함도 있지만 그것들을 사람들의 인력들을 사용해서 쌓아 올리는 기술들 그런 것들도 벌써 3200년 전에 이집트에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다 또 그런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기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 잡지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비밀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비밀 통로가 있고 무덤이 어디에 숨어있고 그렇죠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외계인들이 와서 지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과학적으로 정교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기술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신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하고 조금 달리 무상식주의적인 장식을 하지 않는 그런 게 또 특징이 있다 화려하지 않은 거죠 얼핏 생각하면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왕권이 강한 지역은 보통 화려한 치장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선 또 기후의 특징이 반영이 돼서 장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장식이 많지 않다 그런데 또 하나 장식이 많지 않지만 그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또 하나의 이유가 그게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고대 문명의 발상지니까요 문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상영문자 상영문자를 벽면에 새김으로 해서 물론 왕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는 글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그게 기록으로 남기면서 동시에 건축물의 벽면을 장식하는 장식적 수법으로 작용됐다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기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제타석 때문에 그 당시 상영문자가 해석이 됐는데 해독이 됐는데 피라미드나 그런 데 써 있는 거 보면 요즘 애들 버릇없어 그런 얘기가 거기 써 있다면서요 안 그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오래전에 읽었던 리더스 다이제스터라는 요즘 책을 안 나옵니다만 이게 뭔지 기억납니다 그게 읽어보니까요 발굴 조사도 보니까 노예들이 많이 동원됐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노예들이 암화하면서 작업하면서 굉장히 고달프니까 소위 말하는 낙서를 한 거죠 돌에다가 그래다 낙서를 했는데 그걸 해독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말하는 거 보면 3200년 전이나 현재나 기성세대와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는 항상 개입이 마련이다 라는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 갈등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또 그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확인하면서 이 자리에서 또 웃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왕조가 굉장히 오랜 기간 계속이 됐잖아요 물론 바뀌기도 했었지만 피라미드 형식이 늘 똑같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일반 정지사께서는 피라미드 하면 삼각형만 보시는 거라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마스타바라는 마스타바라는 이름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덤인데요 무덤인데 그 무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죽고 나면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었습니까 영웅불멸의 사상이기 때문에 미이라를 만들고 그 미이라가 잘 보호되어야 되는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분묘거든요 묘 그게 바로 피라미드인데요 처음부터 삼각형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마스타바라는 단순한 마른목고리 형태의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죠 마스타바라는 이름이 이집트 말로는 평탄한 집 이가 평탄하니까요 마른목고리니까 그게 점점 발달되면서 뭐가 됐냐면 계단처럼 쌓여지는 계단식 피라미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평탄하니까 모양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웅장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계단식으로 쌓으면 뭔가 이렇게 좀 커 보이고 크고 커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단식보다는 그걸 굴절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중간에 굴절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고 맨 마지막의 형태가 지금 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각불 모양의 피라미드로 완성이 되는 그런 오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의 과학기술이 축적된 피라미드가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건 당연히 삼각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쳐가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완성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완성된 거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발전 진화하는 과정 속에 최고의 인간이 만든 위대한 구조물 중에 하나로 생각받으니까요 교수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 어릴 때 보면 피라미드 안에 어느 시점에다가 우유를 넣으면 썩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건축학적으로 혹시 그거 풀어줄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환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환경 분야 같은 분이 아마 대답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되는데요 그건 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죽은 자의 시신이 왜 그러냐면 미일화를 정교하게 만들어더라도 습하거나 통풍이 잘 안 되거나 뭐 있다 그러면 아무리 부패하게 마련이죠 건조한 날씨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만큼 피라미드 안에 내부 고장에는 비밀 통로도 있지만 왕이 있는, 왕이 관이 있는, 미라가 있는 안치된 곳은 여러 가지 습기라든지 통풍이라든지 그러면서 도구를 방지한 기술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저는 그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하면 단계 이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냉장고와 같은 선선한 어떤 환경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좀 여쭤봤는데 저는 상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니면 한번 실험해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릴 때 궁금증이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우리가 좀 많이 이집트 건축감은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핑크스 아까 얘기하셨었죠 스핑크스가 있고 또 오벨리스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피라미드는 아까 죽은 자를 위한 즉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파라오라는 태양의 아들을 모신 분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뭔가 우리나라의 왕들 대왕들 앞에 보면 여러 장식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제주도의 분묘 앞에 보면 망자가 외로우시니까 동자석도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장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핑크스 대표적인 게 스핑크스죠 스핑크스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은데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짐승이고 또 어떤 반대로 몸은 짐승인데 얼굴이 사람인 거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몸은 사람인데 얼굴이 짐승인 그런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죠 기제의 피라미트 같은 스핑크스 같은 경우는 나폴리옹이 이집트를 정복할 때 쏘온 포타니에서 코가 날라갔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오늘 뭐 재밌는 강의 한 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학적으로도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영화를 통해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람 사는 데는 그러고 보니까 다 똑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군요 오늘의 시선 김태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래치 가자